아 지금 이수 게임월드 이수도 KF2002 단체전 오늘 날짜는 2013년 5월 23일 1일 관계시간은 오후 7시 40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진행하는 순간은 더 많은 4강점 촬영은 4강점의 한 경기인 PPT 다플레이어 팀과 개국자 아닙니다. 국수교조입니다. 개국자 아닙니다. PPT팀 툴팀과 윗뚜림팀입니다. 현재 SK를 따르라는 윗뚜림팀. 상대승고인은 0 KF0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 현재 경제 경기 첫번째 경기 중반 이후로 흘러가는 4라운드 경제가 벌칙이 있습니다. 현재 경제 출연 선수는 병렬을 선택한 1피 쪽에 김성진 선수, 탑플레이어 김성진, 1피 쪽에 분홍색 아테나, 1피 쪽에 분홍색 아테나, 6플레네, 개야 개, 이건 개야, 탑플레이어 개 몰라? 개? 아, 2피 쪽에 반을 싸워, 프로게임, 인재훈 선수에 반을 싸운다, 프로게임, 인재훈, 네, 탑플레이어 김다시, 1피 쪽에 0-0, 마지막 5라운드 경기를 벌칙이 있습니다. 중결승 경기는, 7-3 승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신견도 마찬가지로 7-3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4-2 경기!